12월 29일 수요일 예수님의 희생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.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은 기도하는 중에도 피 땀이 흐를 만큼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.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.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.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아픔은 없었죠. 그럼에도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.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.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. 서기 27년에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마쳐졌어요. 서기 31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.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. 그런데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. 그건 바로 죄예요.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나의 죄를 미워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. 재림신앙 이음 대학선교센터 교회 권 찬영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. 대학선교센터 교회 권 찬영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.